개미와 배짱이 동화 다들 아시죠? 이 동화에서 제가 배운 교훈은 열심히 일하면 추운 겨울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게으른 것은 아기였고 부도덕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은 그 생각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 저는 약속을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내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뭔가 하자고 하면 거절하는 일이 거의 없었죠. 일뿐만 아니라 술이나 식사 약속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약속들을 잘 지켰죠. 투드리스트의 빼곡한 할 일 목록이 하나씩 지워져가면 뭔가 뿌듯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약속들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자책했죠. 일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가 바닥나고 필요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생산성과 연결시켰던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진 상태의 나는 게으른 것이다. 생산성이 바닥난 나는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 나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여유롭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무 할 일 없이 거리를 방황하거나 대낮에 대자로 뻗어 누워있으면 죄책감과 불안감이 슬며시 올라와서 무엇이라도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았지만 여유 시간이 나도 쉬는 시간이 와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멈추는 방법도 몰랐고 그저 샤워할 때와 밥 먹을 때, 잠이 들 때가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몸에서도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30대가 되었는데 피부가 푸석해지고 이가 빠지고 배만 볼록 티나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이 사실을 매년 건강검진으로 확인했지만 멈추거나 쉬어야 한다는 직감은 무시해버리고 생산성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그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그랬던 거죠.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즐겁고 아름다웠던 기억이기도 합니다. 2019년 8월 갑자기 시기로 결심합니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직감이 더 커졌을 뿐이었습니다. 대범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쓴 게으르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그래서 행복이나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내 고군분투가 내가 게으름이라는 거짓이라고 부르는 훨씬 더 큰 사회현상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게으름이라는 거짓은 우리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신념체계다. 이 신념체계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속으로 나는 게으르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면의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극도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나의 가치는 나의 생산성을 통해 얻어진다. 일이 삶의 중심이다. 성취하지 못하고 열심히 할 동기가 없는 사람은 부도덕하다. 게으름이라는 거짓은 우리가 충분히 일하지 않고 있다는 죄책감의 원천이다. 또한 우리가 일하다 병들게 하는 힘이다. 저자는 게으르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자신을 잘 살펴보면 많은 경우 자신이 지친 상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일을 계속 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몸이나 마음은 지쳐서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면서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시 책을 볼게요. 집중을 못하고 피곤하고 게으르다고 느끼는 것은 몸과 뇌가 휴식할 시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소진 직전의 사람은 집중을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되었다. 압박과 스트레스를 아무리 많이 가한다 해도 없는 집중력과 동기가 마법처럼 생기지 않는다. 해법은 한동안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과로하는 사람은 잠을 자고 스트레스에 찌는 마음을 달래고 정신과 정서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여유를 찾아야 한다. 나처럼 한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에게 친절해짐으로써 질병과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 게으름이라는 거짓은 휴식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설득하려 한다. 동기가 없는 것은 스치스러운 일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한다고 믿게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과 게으름은 약간의 휴식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으름을 두려워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반성하고 재충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교감하고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일부러 느긋한 속도로 세상을 헤쳐나갈 시간을 찾을 수 있다. 시간 낭비는 인간의 기본 욕구다.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꾸릴 수 있다. 게으름이라는 거짓에 잘 속는 이유 중 하나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나의 욕구는 뒷전으로 밀어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경계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행동들을 소개할게요. 우선 자신이 무엇을 가장 가치있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명상을 하거나 사람 간의 관계, 지혜, 평화, 안전, 재미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중요한 가치에 따라 선택을 더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휴식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고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껴질 때 게으름을 받아들이고 휴식하기 위해서 후순위의 일들은 과감히 쉬어버리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다른 사람이 제대로 못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에이 사람이 그러면 쓰나 못하면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들어보세요.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부부관계에서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맞벌이의 경우에 둘 다 일을 하고 왔을 때 아직도 집안일을 여성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간혹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하면 처음엔 기특해 보이다가도 집안일을 하는 게 너무 엉성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하다가 결국엔 폭발해서 자신이 해버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은 딱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시키기 전에는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하던 일에 자신이 끼어들어서 제대로 하는 것을 보여줘서 다음부터 남편이 잘하길 바라지만 남편이 보기에는 자신에게 믿고 맡기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일은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 효율적이니까 괜히 나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온 얘긴데 저도 여자친구가 딱 하라는 것만 해서 공감이 가서 소개해드려요.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간섭하지 말고 나서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분배했다면 믿고 맡기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나서지 마세요. 그렇게 확보된 나의 시간을 자신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10분이면 끝나는 일을 남편이나 누군가 30분이나 끙끙대더라도 놔두세요.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남편은 부지런하고 나는 게으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끙끙대고 있는데 가서 내가 하면 10분이면 끝나는데 그 사이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엠페스의 HSP인 저는 잘 안될 것 같긴 한데 게으르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으름을 받아들이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